아..팀 아..팀 뱅샷 더블팀 나이스 아..이게 지금 양쪽 팀들이 정말 신중한게 제대로 벌고있죠? 아..이팀 맥크 오더..오더 나왔어요 자..룬 넷이에요 아..지금 눈가요 눈가요 눈 4 아..지금 피치팀 눈..놈 3명 아..양환영기 아..이거 아이팀 맥크가 이게 좋나요? 자..진짜 4대2 아..양환영선수 3끼임 3킬 아..양환영선수가 10킬로 최다킬까지 갱신했습니다 네..그 인트로 넣었잖아요 인트로랑 하이라트는 앞에 올려드릴거에요 지금 영상처럼 어때요? 이렇게 하는게 더 나아요? 시청자님들? 지금 영상 어때요? act suggests call 시간대 everyone 모두들 아 politicians 모두들 아 지하 뒤치기도 않네 울베셋 둘 더 둘 더 나이스 나이스 와 물 많이 오네 2층 단 단단단 나이스 나이스 병진이 안녕하세요 저 이거 흐리다고? 어떤게 이 장면 어떤게 흐려요? 흐리라는게 어떤게 흐리라는게 뭐 뭐야? 우와! 탁스할 때 있다고? 어허허허 질이네? 짝게 짝게 쓰나요 짝게 쓰나요 어깨 올라왔다 박스 쓰나요 짝게 깜짝 놀랐네 자 문이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이 흐리다고요? 이거 화재 올려도? 쓰읍 왜 흐려 왜 흐릴까요 뭐요? 뭐요? 한 세는게 안보여 뭐라고 했니? 한 세는게 안보여 이게 돈이 너무 흐렸어 큰일 났네 아 아 이 게임을 깔아놨는데 짝게 쓰네 짝게 쓰네 짝게 쓰네 먼저가 나 짝살 때 하나 어 이걸 못 잡는다 어 혈이 나지 그럼 다른 시장자분들도 화면 좀 화질이 안좋으세요?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아 뭐야 어디에요? 한층 하나 있고 한층 하나 못 잡고 이제 한층 이거 아 안 죽어 아니 우리 한단은 아무도 안 몰아주네 오물이라도 먹어주세요 이래서 1대15의 대결인거야 아 아 아 아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성동 짝살게 짝돌일걸요? 이 분들 다 짝돌인데 지하 조심해야 되는데 지하 5배 적배 한 명이 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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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이거 핸드폰으로 동행상 찍어서 너 보내주고 싶어요 내가 탕 쓰는데 형 2층에 풀날란다 형 2층 중 2층 아 아 아 또 딱 설 타도 죽었네 아 저 양반 망커 망커 나이스 형 딱 설 때 하나 딱 설 때 딱 설 때 딱 설 때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지눈이 안녕하세요 영진이 안녕하세요 영진이 안녕하세요 영진이 안녕하세요 이 빙을 아무도 안쳐주네 기도 Sung 쟤 어디갔어? 실화야 이거? 2층 2층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경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난 패스 던인지 패했다 보니 저 팀 들어갔다 저 팀 들어갔다 택배야 택배 안 갔어 미치 아니야 내가 내픽 먹어버린다 실화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다 2.1이 아닌가? 이렇게 작게도 무슨 소리인데? 어휴 뭐야 왜 남아졌네 팀이 어디요? 빛박이 있는데? 빛박이 있는데? 빛박이 있네 라스트 지하 지하 적대 지하 적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저 팀이 2.1이 아닌가? 지금 공격이 있네 고민이 안냐 지금 고맙습니다 진짜 딱 못 갔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지렸따리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